2022년 2월 5일 토요일, 페네시주 세이버 AHP에서 시코르스키 UH-60A 블랙호크가 사상 최초로 무인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로키드마틴의 웹사이트에 보고되었습니다. 30분간의 무인비행은 펜터키주 포트캠벨 미군기지 상공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장비가 다양한 비행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자율적으로 기동하여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9년 3월에 이어서 우리의 제목은 일부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분간의 무인비행은 페너링에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0분간의 무인비행은 펜터키주 포트캉시에서 제공하다고 합니다. 30분간의 무인공추장에서 가진 이미지방이 있었던 것은 곧장입니다. 아멘